꾸냐우박스 아 여기 진짜 제가 오프닝은 제가 와봤는데 오프닝에서부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있는 게 다 움직여져 이렇게 제가 구름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원하면은 비를 내릴 수도 있고 사람 위에도 내릴 수도 있고 아 게임 찬물을 끼얹자라는 게임입니다 저 왜 도자리를 저렇게 숨질려고 다 있냐? 오 옛날 옛적에 큰 꿈을 품은 작은 구름이 살았답니다 그 꿈이란 구름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비를 뿌릴 수 있는 옛날 이야기 속에 장소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작은 구름은 집을 꾸려서 세기를 떠드는 여행을 떠났어요 작은 구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자 퀘스트가 왔어요 결혼식장인데요 신랑 신부를 흠뻑 젖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퀘스트 그리고 모든 인간 인간이 인간이야 모든 인간을 흠뻑 젖게 하세요가 24명을 젖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워호 야호 뭐야 그게 이러면 돼? 다 도망가기 전에 다 적시면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진짜 생각보다 단순한 게임이잖아 워호 누구냐 누가 앉아줬냐 어? 아 너무 쉬운데? 오우 재밌는데 구르미님 구르미님 도와주세요 난 쓰레기통의 인물을 다 알 뿐인데 인간들이 자꾸 나한테 불을 질러요 불을 모두 끄고 인간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지 않으니요? 자 인간에게 부도 끌까요? 아 불ちゃ까? 여긴 나 이거 불이 번졌는데? 막 차가 막 오이고 어이구 잠깐만 차가 잠깐만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는데? 잠깐만 불이 막 번져요 안돼 잠깐만 에... 이 아무튼 불 좀 끌까요? 나 이거 불이 번졌는데? 막 차가 막. 어이구 아이고! 잠깐만! 차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너무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데? 잠깐만 불이 번져요. 안돼! 잠깐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저거부터 봐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무슨 사람이 쳤쳤다고 저렇게까지 던져줘! 나 물 다 썼어. 잠깐만! 나 물 다 썼어. 가자! 아니야, 저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저쪽에서도 불이 오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변이, 나 해변 가보고 싶어요. 이게 누구실까? 어린 구름 아니냐?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할배 구름이란다. 세상만큼 나이를 먹었지. 그래, 난 최초의 미미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했단다. 심지어 팥죽송도 기억하지. 여러분 팥죽송 알아요? 팥죽송 몰라요, 진짜로? 그 너구리들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 몰라요? 진짜 몰라? 아, 충격인데. 세상과 나이가 같다는 할아버지 구름하고 동년배인가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멋진 모자를 얻게 될 거야. 어서 한번 해보렴. 여기가 킹도이의 아득한 집이래요, 여러분. 우와. 너무 귀엽다. 전 소방관 모자가 맘에 들어요. 색상은... 파랑 구름할래. 뭘 의상... 한번 그려볼까요? 악랄한 표정을 지켜줄게. 하지만 웃고 있는 거지. 어때? 맘에 들어. 이렇게... 얘만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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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뭐야? 아직 남았어? 누구누구? 누가 젖어있어? 누구야? 어디있어? 사람 어디있어? 어디 숨어있어? 우열! 사람 어딨어? 어딜 안전하게 우산비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끝나? 우열! 한 명 어디 숨어있어요? 구르미님 구르미님 도와주세요. 인간들이 나무를 전부 가져가버렸어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인간을 물에 적시지 마르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라고 합니다. 오케이. 가자. 오오오오. 어 미안해. 봐주면 안될까? 거기 잠깐 누워서 말리면 안될까? 어 뭐야 인간한테 불 돋았어. 여정도 안 됐어. 아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 저쪽에 한교가 생겼네요. 안녕 구름이야. 난 벌레 버기야. 니 피드백을 고맙게 생각한다는걸 전해달라고 개발자가 날 여기 끼워놓았지. 쩡쩡쩡. 이게 다야.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넌 다시는 날 볼 수 없겠지. 뭔가 가면 안될 것 같아. 달거보기. 내가 피 내려줄게. 일어나봐. 포기야. 아니야.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가자. 목적 끝으로. 우후. 아 쌤. 하이. 아하. 돌아다녀. 야호. 야호. 애들 다 빡치만 하고 안 움직이는데? 무슨 방이야? 야호. 파티다. 야호. 아 구름이를 좋아해. 쌤. 많이 많이 봐줄까? 안녕. 쌤. 이럴 때가 아니야. 쌤.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다 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아. 이건 뭐야? 어. 노란색 이거. 이거. 쉬 아니야. 쉬. 이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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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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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얘들아 미안한데 여기가 아니래. 다시 나가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나가. 가자. 늘려. 늦게 가면 맞는다. 어. 늦게 가면 한 대 맞아. 거기 왜 줄 서 있어. 밥 먹을 시간 아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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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란 구름은 모조리 증오하는 한 사내가 있었단다. 짐술 굳고 악랄한 노인. 그 이름도 왕건조 방사. 방사? 하하하하. 왕건조 박사. 난 여덟 살 때 비를 흠뻑 맞았고 그 후로 니놈들을 증오하게 되었다. 하하하하하하. 열두 살 때는 목욕을 했는데 내 불같은 증오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지. 나는 최강학당 왕건조 박사. 니놈을 응징대상으로 선포하노라. 아. 레이저 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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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잔인한데? 아, 여기다. 안녕, 친구야. 친구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보자. 자, 가보자. 이쪽 가보자. 그렇지. 그래, 나무를 밀고 와, 친구야. 아이 참! 그래! 그래! 목숨이 위협해지니까 가는구만! 인간 따위 밀어버려. 인간은 엉덩이에 꽂혀서 가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해. 빨리 가란 말이야. 맛있게 먹어. 감히 양을 먹어? 나쁜 곰. 하늘에서 내리는 빵. 모든 인간을 표적으로 만드세요. 모두를 쓰러트리세요. 와! 빵이다! 야! 빵 떨어뜨리면 비둘기가 와요! 시끄러워! 야, 여기 똥다! 왠치, 왠치, 왠치! 잘한다! 우리 비둘기들 잘한다! 인간들의 절벽에서 내던지세요! 인간들 주변도 눈으로 깔아주고요. 자, 이제 골라볼까 인간들. 아이고, 그쪽으로 고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쵸, 저기. 저쪽으로 가볼래요? ingredients Rajo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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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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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기. 저기, 지금. 저기, 지금. 지금 죄송한데 눈이 다 떨어져어요. 알아서 눈으로 굴러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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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shortage, 얼치. 아니,self. 아니, 쪽으로 다시 오지 마시고요. 지금 눈알 났어서요. 지금 눈을 났었어요. 저쪽으로 좀 가주세요. 할아버지가 찾기 전에 장비를 눈 속에 파묻으세요. 아 할아버지를 파묻으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외계인이 숨겨진 우주선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할아버지 왔다. 섬세알. 할아버지도 녹여. 아 얼려. 이러면 할아버지가 장비를 못찾겠죠? 제가 그렇게 까질렀는 거 나뉘었는데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외계인. 외계인을 얼리면 돼? 발자국 있다. 발자국이 뭔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망한 거 아닐까요? 우주인을 얼리면 안 됐던 게 아닐까? 외계인아. 뭐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얘를 굴려보자. 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 내가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그래도 잘 가네. 우주선보다 니가 낫다. 아 시원하게 잘 가네. 아 친구. 이쪽으로 가볼까? 옳지. 너네 별로 돌아가자.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아 됐다. 도망갔대. 모든 블록을 없애버리세요. 볼을 잃지 마세요.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고기예요. 이상아. 어떻게 하는 건데? 설마. 아 어떡해. 미안한데. 미안한데 너무 웃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OK. craziest. 조정을 조정하는게 있네요 채터면..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아..이..이 손이 아닌가? 오늘의 날씨입니다.오늘은.. 카트에 물건을 좀 실으려는데 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일단 어..여기서 새우? 당근하고 바나나 다 가져.. 다 가져가면 탐내지 마세요 너도 내 쇼핑 고를게 없어요!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버리겠네 진짜 자 두개 넣었구요 아까 퀘스터님이시네 저와 함께 빵이 되어보실래요? 아 여기있다 찾았다 오케이 모든 소를 열차 위에 놓으세요 헛간에 불태워 없애버리세요 결투자들 사이로 회전초를 굴리세요 일단 소부터 옮기자 소들아 열차 위로 갈거야 하하하하 어떻게 태우면 되는지 알았지 오케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안될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얘네들 하는데다 회전초를 돌리는거 있었어 회전초를 잡아라 하하하하 아 깜짝이야 한개 있었는데 분명 회전초를 데려가서 태우자 이렇게 나가 놓고 태워 그렇지! 펜타라! 하하하하 큰 자쿠지 욕조를 만드세요 이게 물같은게 아닐까? 어? 하지 아 그냥 채우면 되는구나 나 맞다 구름이었지 그냥 채우면 되는 거였어 왜 물을 찾아다녀 내가 구름인데 충격적이다 진짜 창고같은 곳이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아아아 인내심 테스트 너무 싫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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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생긴거 너무 뭐죠? 눈 먹을래? 먹이주는건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좋좋곤 음 음 음 장식이 장식이 귀여운게 열렸어요 여러분 다andinav 막 하하하하 어허허허허 tasks 퀘 lighting 기분 좋아 좋那 podium 어 Hem 어 참 잡고있어? 얗호~~ 얗호~~ 하하! 옳지 불붙.. 옳지! 그렇지! 에 안되셨어요? 아~~ 하하하ér 아 해요! 81 사무다 하하하하 승hma 하얀 공간이 있어요? 이게 뭐지? 우와, 안녕 구름이야. 팀의 못된 디렉터가 정확하게 50개의 레벨을 만들려고 지시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막바지에 회색 상자 몇 개 위에 대충 무작위로 에셋 몇 개 던져놓고 개발 이정표를 채웠단다. 아무튼 레벨 50을 즐겨주길 바라. 즐길래? 야호! 애기야 먹자!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자유를 찾아 떠나라! 이게 뭐예요? 그냥 개발자들의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50단계가. 우리 50단계나 했어요? 대박이다. 어? 아이쿠, 들어왔군. 컴퓨터에 막 손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장면을 만들고 있거든. 야, 너 뭔가 망가뜨리겠다. 갑자기 그대로 게임이 꺼졌어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제가 그 장면을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게임이 꺼진 건가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늘도 갱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